타바 타격 허접색 언제나 지워주도록 합시다 타격을 지우십시오 심장 앞에서 타격 쓰기 싫으면 와우 뱀뚝 완타도 빨리 타격 세우십시오 박치기 이중타격 현류 현류 나올까 보스 생각하니까 박치기가 더 편하겠다 강타 박치기 소름 돋게 나오네 월급 8일 남아서 돈 없네 기복님 감사합니다 아쉽네요 펀멜 타격 킹 무한 가치 무돌 하나 더 쓰자 화염 장벽 화염 화염 장벽 장벽 보스 잡을 때 되게 편하겠다 야 카카랑 이렇게 넣어주는 거는 좀 너로 한거 아니야 이거 인카운터 개 빡치네 완벽하게 거꾸로 썼다 서순 그 자체 봐봐 지옥불 진화 지옥불 진즈불 진즈불 소름불 어디서 많이 들어 본거같은데 해시계 지옥불로 다 태우고 해시계를 보라는 뜻인가 고개를 들어 해시계를 보십시오 제거 주십시오 징지벌? 그럴수한데? 지옥불! 슬라임 불쾌 화염 장벽 달콤합니다 징끝 넣을까? 다 지우고 강선 때려박는 아 뭐야 이거 강타도 맨 밑에 있고 이거 뭐 제대로 된게 없네 강타 때리고 뱀머리 강타 돼도 안한거 봐라 뱀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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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뱀 뱀 뱀 뱀 뱀 보스전에서는 그래도 형상이 일을 하려나? 광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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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즈 광랄도 왜 기억해 광란이 약해요 연사광란 어둠의 포옹 지옥불 업호가 더 낫겠지 아 이걸 잼네코를 주신다구요 잼네코받다줘 이거 강섬 똥됐네 강섬 지우자 아니 근데 타격보단 낫지 타격 지워야지 상점가서 제거나 쭉 보고 아 코스트 아주 그냥 끝내주는구만 야 저거 잠깐만 새들 왜 이렇게 화났어 진정해 또라이들아 화염장벽 쓸 생각에 신나있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 아 이 미친 화염장벽 일 좀 해라 저거는 왜 연탄을 안 때리냐 여기 이상해요 불경 넣을까 아니야 코스트 없어 아 근데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괜찮긴 게 뿌리 이유가 아이안 어서세요 머검이다 악형 머검돌 무적떠다 무적 빠따족 어퍼컷 사다 퇴업장치 어깝다 두장변환 강서음 지울거야 아 근데 강서음 타격보다 낫잖아 아 뭐야 이거 완벽하게 타격이죠 난관 일단 지노에끼남 뚱렘빈 개시록 그럼 땡쇠 야 이제 간다 온다 내 지옥불이 있음 괜찮아 킬강 다오나 나오겠지 뭐 퀵짱가제 염주 부채는 못쓸거 아냐 백부장님 반갑 흑 브이로우 흑 브이로우 흑 칸 힘 벌써 팔찍었다 에어더슨 난 구인 볼 수 있으면 해식에 올리고 맙시다 아니 코스트 왜이래 해식의 스탯과 맞바꾼 일체력 대건뿔 있으니까 부카엘은 필요 없겠지 뭐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수비나 더 집을 낳는다 아니 뱀머리를 달라고? 꺼져 스네코 에버스 에버스는 도둑놈이구만 이거 양심이 없어 양심이 없어 응 인공물 인공물 어우 무서워 너무 쎄 왕타 왕타 나오니까 왜 이렇게 가짠지 기분 나쁘네요 형상강화가 대검이다 대검 두장 써도 될거 같은데 쌍대검 아이코스트 뭐의 모양이야 똥게임이야 똥게임 아이 형상상포 크지않은게 스네코가 스네코였다 아이코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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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어어어어어어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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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자, 사신 에이 저열이죠 무광각도 빨리 좀 찾으면 좋을 것 같은데 길 여기밖에 없죠 저열 집으면 재수없게 물음표에서 상자 나오던데 어?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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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씁 쓰레기 이벤트 이제 강서함건 지올까? 도움 안되는거? 완 타요 그래도 시빌되면 나오지 않나 블리트 왜 저딴 데 있냐 흰힝 킹려크 안내기 근데 어퍼 있을 것 같으면 징끈도 한 장 들어오긴 한데 근데 징끈은 중요한 것 같아요 올 수도 있지 애들로 가자 아 쏘쏘 아 뭐야 어퍼 깜빡였대 끝없는 서순의 늑 이정도면 괜찮게 잡았네요 형상 어 삼형상 삼형상구 악마의 삼상 곧하고 아 열어야 되지 아닌가 아 빨간색은 불이구나 안 열어도 되네 불을 몰칠 엘리트를 몰칠 고민이네요 어차피 이거 이런 이씨 eh 형상 세장인데 다 밑에 있었어 그지 같은게 내가 어깨이 많이 남지나니 병신캠 강제로 사러 가야겠구만 어떻게 이러냐 게임이 엉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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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항상 빨리 잡게 게임 악마 자세가 되어버리나요 타락이 나오긴 했는데 이걸 넣는게 맞나 애덤은 이제 노빡구덩인데 아 이런 그릇에 빠뿌가 어딨어 들어와 자식아 제발 아 그...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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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뚝배기가 깨지기 전에 뚝배기를 깨면 이기는 게 아이언클렛더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야 인마. 엿같은 게임. 형상 이악물고 포스트. 서폴로 나오죠. 역겹죠? 엿같은 게임. 넌 뒤졌다. 엿같은 게임. 엿같은 게임. 엿같은 게임. 엿같은 게임. 엿같은 게임. 뽑아줘. 희집색. 엿같은 게임. 엿 envol. 엿 Ut This年前 schaffen. 솔드를 정리를 해야되나? 솔드를 정리를 해야되나? 솔드의 정리를 해야되나? 솔드의 정리를 해야되나? 솔드의 정리를 해야되나? 네 뒤져라 무료로 뚝배기 깨드립니다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? 차분화 존... 아니 타락이나 좀 빨리 나왔으면 세마항? 기사의생? 기사의생은 필요 없지 차라리 발굴을 쓰면 썼지 신성... 할만한 것 같고요 발굴... 사고... 기사의생도 사야겠다 뭐야 이거 또? 지나디어서 그립습니다님 무감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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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 이 정도면은 창빵은 잡은 것 같고 어둠의 포옹 아직 안 나왔구나 그냥 업어넣으면 넌 죽었다 무감없는 진따 심장 4단격인데 심장 4단격인데 무적 빠진 거 너무 아깝다 무적 빠진 거 너무 아깝다 무적 빠진 거 너무 아깝다 심장... 허접세 아 무감각 어디갔어 이긴 거 같은데 착각인가 이겼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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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장 허접세 깝친 진짜 비상단추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심장 허접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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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